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컨디션 조절은 잘 하고 계신가요? 어느덧 수능 100일이 지나가고 수능도 두 자릿수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여러분 수능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남은 시간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반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역시나 이렇게 수능 100일과 관련돼서 응원 영상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욱더 여느 때와 보다는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요즘에 정말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느라도 정말 바쁘고요. 작년보다도 강좌수도 여러 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현장도 작년보다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 지금 현재 얼마나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우직하게 자신의 공부에 몰입하고 있는 학생들도 보게 되고 또는 반대로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서 아직까지 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지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일마다 자신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앞에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더 더 열심히 달려라. 라고 하는 말로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도 공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독서실에 가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독서실에 앉아서 시간을 쭉 흘러보내면서 머릿속으로 공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노력 없이 반드시 무언가 잘 될 것처럼 수능 대박에 대한 허상을 심어주고 싶은 영상도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되게 고민을 하면서 수능 100일, 수능 100일 진짜 이번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변에 우리가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고 나면 100일 잔치라고 하는 것도 하고 요즘에 여러분들도 하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게 되면 100일 정도 됐을 때 100일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하고 그러보니 우리는 100일에 대한 무언가의 의미부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일 동안 왜 어떤 의미로 우리는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봤더니 방금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착상이 된 후 선생님은 생명과학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 대해서 쭉 풀어주면 착상이 되고 난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지내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없이 많은 병원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등등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벽들, 낯선 환경들을 만나면서 새로 태어났던 이 아이가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세상과 적응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이렇게 결국은 하나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성숙하게 돼요.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되면 드디어 이 아이가 주변에 있는 병원체를 이겨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충분히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꽝꽝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잔치가 100일 잔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은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엔 분명히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물음표를 여러 번 던지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옆에 적혀져 있는 말이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해낼 수 없다.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의 하나인데 그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하는 종이 한 장 차이에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체 3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흘러간 200일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흘러간 200일 동안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죠. 내신도 준비했어야 되고 수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남아있는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은 달리기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날짜적으로 보면 100일과 200일 전체적으로 보면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좀 열세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묵직함 그리고 공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시간만큼은 이 100일이 지나간 200일을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이 세상에 적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만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달려서 우리도 멋진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원래 수능 100일이라고 얘기하면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긴 한데요. 선생님 오늘 영상은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라고 얘기하는 다짐을 그리고 또 같이 한번 우리 열심히 이와 같은 미래를 반짝반짝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시간으로 만들고요. 나머지 학습법이나 계획은 선생님이 따로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서 정성스럽게 살아온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되겠다. 잘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자. 자 여기까지 베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